이번 에피소드는 포크조인입니다. 이건 어떻게 쓰였는지 보겠습니다. 예제를 보면 제일 낫겠죠? 예제 보면은 이렇게 rx-observable 포크조인해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섯 개 업어즈법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실행되는 헬로우고 두 번째는 1초 뒤에 월드를 이렇게 스트림 내보내고 세 번째는 1초 뒤에 take one 이니까 0만 이렇게 도출 튀어나오게 되겠죠. 네 번째는 2초 뒤에 1초 뒤에 두 개가 튀어나옵니다. 0과 1. 0 나오고 또 1초 뒤에 또 1 나오고 2초 뒤에 그러니까 두 개의 결과값이 나오게 되겠죠. 다음에 다섯 번째가 result라고 하는 argument를 던져줬습니다. result my promise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이렇게 하나의 펑션이 들어가있죠. 이 펑션은 리턴 새로운 프라미스를 리턴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이 프라미스 내용을 보니까 set 타임아웃이에요. 5초 뒤에 자동으로 이게 실행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resolve에서 이 값을 리턴 해주는 것이 이 프라미스의 역할입니다. 그죠? 프라미스에 대해서는 javascript indepth. javascript indepth라고 하는 이름의 과정이 있죠. course가 있죠. 그걸 참고로 하시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이 펑션은 이 다섯 개가 다 준비되면은 준비되면은 각각의 스트림에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값을 골라서 하나의 array를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hello를 받고 얘는 world를 받고 여기는 zero를 받고 여기는 zero 1 중에서 1을 받고 그리고 얘는 result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다 취합하는 시점은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연속이 나오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5초 뒤에 이게 이렇게 구성되어서 튀어나옵니다. 위에 jsp인 돌리도록 되어있으니까 한번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예제를 볼까요? 두번째 예제는 마찬가지 rx-observer를 해서 이렇게 1,2,3,4,5 다섯 개의 숫자로 구성되어 있는 array 그리고 연속을 멀지맵하고 있는데 멀지맵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에피소드에서도 설명을 합니다. 일단 합쳐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멀지가 합치는 거니까. 그래서 q, source 여기 있죠. 1이 처음에 q로 들어가고 두번째 2가 들어가고 다음에 3이 들어가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perk조인에서 이 q와 이 myPremise 연속을 두기를 합치는 거죠. 그죠? 그럼 1과 연속이 합쳐지고 여기 합쳐지고 2와 여기 합쳐지고 또 3과 여기 합쳐지고 있어 그런 결과가 이제 튀어나오게 되는 것이 0입니다. 지금 이거는 rest 파라미터, rest argument로 되어있는데 이건 굳이 rest를 쓸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들어가는 건 하나만 들어가니까. 그죠? 점 세 개를 빼더라도 동일하게 동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5초 뒤에 5개가 동시에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에러를 처리하는 겁니다. 에러 처리하는 걸 보시면은 이거 상당히 재미있는 예제인데 이렇게 펄코 조인에서 이렇게 하나 둘 세 개의 observable를 합치고 있습니다. hello world this will error 이거는 즉각적으로 value가 튀어나오고 이거는 1초 뒤에 value가 튀어나오고 이것도 즉각적으로 튀어나오죠. 어쨌거나 이 세 개를 다 같이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미 뭐 이거는 실행되지도 않죠. 실행되지도 않고 이건 실행될 거고 그런데 에러가 튀어나와 버리니까 바로 에러를 캐치해서 처리를 하게 되죠. 그죠? 그리고 console.log 하면은 에러, this will error라고 하는 것이 튀어나오게 될 겁니다. 그게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세 개를 펄코 조인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렇지 않고 밑에 예제처럼 이렇게 네 개를 이렇게 펄코 조인을 해놓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hello world error 아, 세 개. 세 개를 하는데 캐치 에러가 아예 펄코 조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 얘가 출연될 거고 그리고 얘는 얘네대로 값이 놓을 거고 얘는 얘네대로 에러가 놓아서 세 개의 스트림의 최종 값 hello와 world와 그리고 this will error라고 하는 거 그렇죠? 요거까지 해서 세 개가 나란히 구성되어 있는 것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이게 펄코 조인입니다. 다섯 번째 예전에 앵글라 프레임워크에서 펄코 조인을 쓰는 건데 이거는 뭐 앵글라 시간에 다룰 주제죠. 어디셔널 리소스에서 펄코 조인이 있는데 여기 뭐 별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방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다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이제